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오랜 기간 지역 소상공인들의 의견과 행정을 거쳐 스타필드 창원 입점이 확정된 이후 지난 연말 기공식을 치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운 출발이었으면 하는 것이 지역민의 바람이지만 우려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타필드 기공식 이후 창원시가 염두할 것, 또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분석해서 향후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타필드 창원과 관련해서 행정과 현장에서 충분한 의견을 내고 계신 경남도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장 유진상 창원대 건축학부 교수, 또 스타필드 창원 건립에 앞서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표해온 승장권 전 창원시 소상공인연합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달 말에 스타필드 창원이 기공식을 치렀습니다. 그간 많은 갈등도 또 토론도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기공식까지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우선 시청자분들 좀 헷갈리실 텐데요. 이 스타필드라는 것은 신세계 그룹에 속한 유통 브랜드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타필드 창원이 입점하게 된다는 소식이 있을 때부터 거센 찬반 여론이 시작이 됐는데요. 갈등이 심해지자 2019년도에 창원시에서 첫 공론화 1호 안건으로 스타필드 찬반 여론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찬반 토론을 한 거죠. 저도 공론화 때 반대쪽 토론자로 6개월 동안 활동을 했는데요. 시민 패널 200분을 모셔가지고 찬성 쪽 반대쪽 토론자들이 전문적인 안건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200명 시민들이 찬성할 건지 반대할 건지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고요. 결국에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입점 찬성이라는 여론이 더 우세해서 찬성에 이르게 된 거고 그 이후에 도시계획 심의를 했고 작년 5월 달에 교통영향평가를 조건부 통과를 했어요. 그리고 작년 10월 달에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작년 2021년 12월 26일 날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론화위원회에서 찬성이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입점이 확정된 것인데 하지만 이 결론에 대해서 지역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분들은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어떤 소상공인들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점 반대를 줄기차게 외쳐왔던 상인들 입장에서는 그대 공룡기업 스타필드가 입점된다고 하면 지금도 가뜩이나 어려운 어떤 자영업자들의 행편인데 불보도 뻔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차례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창원시위와의 여러 번 간담회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공론화라는 그런 요식, 저희들이 볼 때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요식행위를 거쳐서 막상 그대 공룡기업의 기공식까지 저희들이 보니까 지금 비통하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군요. 어쨌든 지난해 말에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계획도 좀 궁금한데 언제쯤 어떤 규모로 좀 지어집니까? 지금 스타필드 창원은 신세계 프로퍼티라는 재단 일종의 비수도권에서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지금 폭발적으로 집중되는 거고요. 초대형 복합 쇼핑몰입니다. 어느 정도 크냐면 일반 백화점이 한 4배 정도 되고요. 지하 7층, 지상 6층, 연면적 24만 제곱미터 규모인데요. 여기서 기공식하고 착공식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기공식은 착공식이 사실 비슷한 말인데 상징적인 의미, 시작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기공식이고 착공식은 공식적으로 시공사가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럼 아직 공사 시작이 안 됐습니까? 그렇죠. 이제 첫 삶을 띄는 상징적 행위만 하는 거고 공식적인 착공은 아마 곧 올 초에 상반기에 할 거고 2024년 중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스타필드 창원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보니까 지역 소상공인들과의 상생에 관련해서는 걱정도 참 많은 게 사실인데 실제로 어떠십니까? 네. 기공식에 앞서 시위를 벌였던 상인 잔체처들은 지금도 힘든데 스타필드가 들어오면 전통시장들은 다 죽는다. 지역 상권을 외면하는 신세계를 규탄한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습니다. 까떡이나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영업시간 이런 제약들 때문에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대 공용기업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피해는 불보도 뻔할 것이고 이를 저지할 마땅한 대처 방법도 없다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스타필드 매장을 보면 기존의 소상공인들 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들과 거의 대동소위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명품 전문관이라든지 혹은 백화점이라든지 이러면 차별화가 되니까 소상공인들의 틈새에서 살아남을 방안이 있는데 지금은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보다 전문 명품관에서 판매하는 것까지를 다 취급하겠다고 하니까 실제적으로 창원의 103만의 시장 파이는 정해져 있는데 이걸 나누는 방식이 대기업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이 103만이라는 매출을 가져가는 행위들이 대기업이 훨씬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닥뜨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좀 공감이 가는데 상품이 겹치는 게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유진상 위원장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우려되시는지요? 우선 첫 번째 당연히 상권 몰락 우려가 크고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스타필드 측이 요구하는 게 복합문화 쇼핑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명백한 오류입니다. 그리고 지역 고용 창출 효과가 매우 크다고 홍보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장되어 홍보된 측면이 매우 우려스럽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스타필드 구조 자체가 관리직 몇 십 명이 수백 명, 천 명 단위의 직원을 움직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직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업의 질의 문제라는 이야기도 발생을 하고요. 주변 소상공인, 소위 말하는 우리 작은 가게 사장님들이 몰락하면서 스타필드의 단순직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고용 창출이란 말도 문제가 많습니다. 수평 이동이 사실은 약탈적 고용 구조가 재편되는 형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문화시설이라고 그랬는데 스타필드 안에 제가 다른 지역 두 군데 가봤거든요. 그럼 책방이라든지 물놀이장, 이스트림 스포츠 문화시설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꽤 들어있긴 한데 그것들의 양이 퍼센트, 본인들이 처음 이야기했던 30%가 아니라 10%가 채 안 되고요. 그것들도 이용하려면 되게 비싼 요금을 주고 이용을 해야 되고 이 엄청나게 큰 쇼핑몰을 돌아다니고 보면 쉬고 싶잖아요. 잠깐이라도 앉아서 쉬고 차 한잔하고 하려는 것들은 전부 다 돈을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공공시설, 문화시설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편하게 강제로 쇼핑몰을 하는 게 아니라 쉬고 또 놀고 먹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구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통 혼자 문제가 하고 지역 상인들과 상생 문제 이게 두 번째 문제인데 사실 스타필드 창원 그리고 창원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지역 인재 채용과 지역 업체 참여를 위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그리고 또 스타필드 오픈할 때 채용 박람회를 열어서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는 것, 노력하겠다. 대부분 매우 추상적인 표현이고 노력하겠다는 내용만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생방안 마련이라고 볼 수 없고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스타필드 창원이 완공 전에 내야 되는 서류가 뭐냐면 상권영향평가서, 그 다음에 지역협력계획서 두 개를 내야 되는데 이것들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추상적일 뿐더러 작년 11월 30일 날 스타필드 기공식 직전에 이마트 SSM 신세계 계열사죠. 조그만 가게, 24시간 편의점 같은 것들 그걸 월룡동 부영점을 갑자기 개설 권고를 했습니다. 사실 공론화위원회 찬반 논란 때 신세계가 승리를 하면서 공론화위원회에서 권장했던 거, 상생방안 중에 하나가 골목상권을 잠식하는 이 조그만 가게들, SSM이라고 그러는데 노브랜드, 에브리데이 이런 진출은 없어야 된다는데 사실상 수용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습적으로 개설을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 과연 지금도 이러는데 향후에 지켜질 리가 만무하다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고 교통영향평가도 문제인데 작년 5월에 교통영향평가 통과됐다고 했잖아요. 그때 내건 조건이 교통선 추가, 중앙선 조정, 그 다음에 교통안내체계, 도로 정강판 제일 중요한 게 2년간 그것들을 쭉 교통상황을 보고 스타필드 중공 전에 교통상황이 심각해지면 스타필드 측 비용으로 교통 차량을 더 확보한다고 수정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그래가지고 그 조건을 안 지키면 창원시에서 중공인가를 안 해줄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스타필드 창원에서 그 교통영향평가 조절된 세부 계획을 교통영향평가서를 시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조금 있다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역시 가장 큰 우려는 여전히 교통과 또 상생이 두 가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상생 부분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우려이긴 하지만 반대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선택권이 좀 넓어진다는 측면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분명히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중요한 건 그게 너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됐다는 거고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도 뭔가 신문물 새로운 것들이 특히 창원특례시가 되기 때문에 더 관심이 폭발하고 있는데 그런 게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런 걸 즐기는 기간은 되게 잠깐이거든요. 그런데 한 다리 건너보면 그 친척분 중에 한 분 중 다 소상공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까지는 잘 홍보가 안 돼서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확한 상권 영향을 예측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금 제대로 예측 결과치가 안 나오고 있고 대형 할인 매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미있는 신문물을 제공을 하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도 있긴 한데 사실 그게 되게 신기루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창원 같은 경우는 다른 스타필드가 입점해 있는 도시에 비해서 인구가 훨씬 적은데 대형 마트와 유통과 백화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필드가 성공하라는 보장도 없고 또는 스타필드가 지금까지 기공식을 미뤄온 이유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이게 분양이 잘 안 되거나 장사가 잘 안 될까 봐 여차하면 공사를 안 할지도 모른다는 심지어 그런 이야기도 되게 많이 돌았거든요. 두고 볼 일이고요. 그런 의심을 실제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을 통과하는 나는 스타필드 가지 않는데 교통이 막히는 시민들한테 왜 창원시하고 시민들의 혈세로 도로를 더 넓히고 뚫어져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창원시는 대기업의 사유재산권을 막을 수는 없지만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혜를 최대한 따서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교통영향평가 스타필드에서 승인을 안 해주니까 시민들한테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조금 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더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럼 교통영향평가서가 공개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상권영향평가서도 마찬가지인가요? 상권영향평가서는 아직 진행 중인 걸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럼 작성을 곧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 평가서가 공개되기 전에 영향평가에 지역 소상공인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필요성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현재 교통영향평가서와 상권영향평가서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먼저 각 직능별 대표성을 확보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단체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하는 상생협약서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창원시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스타필드 간의 상생협약의 책임성을 가지고 확실한 중재자 역할을 창원시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말 그대로 협약서에 그치고 많은 경우를 타 시도에서 여러 번 봐왔습니다. 저희들이. 왜냐하면 법적 강제성이 없는 협약서로는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설며시 협약서를 위반하는 판매 행위를 강행했을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마땅하게 대처할 방법이 법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마땅치 없습니다. 따라서 창원시는 상생협약서 작성 초기부터 행정력을 적극적으로 동원하여서 만약 이행되지 않을 시에 창원시가 가할 수 있는 페넬티 조항을 명문화한다든지 또 상생협약서의 일부 부분에 강제성을 적시해가지고 이를 임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변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끔 하는 이런 행정적인 조치를 창원시가 해줘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창원시와 양 당사자 간에 어떤 협상과 협력의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부분에 창원시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협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으면 결국 대처할 방법도 없어질 거다 이 말씀 창원시가 새겨들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또 하나의 우려가 있죠. 인근 지역 교통홈장 문제에 대해서는 출입구 입체화를 제안한 바 있는데 결국 무산이 됐습니다. 앞으로 창원시가 스타필드 창원에 어떤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스타필드 창원점은 앞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허가 신청 중에 여러 전문가들이 조건들을 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종의 행정 절차 중에 강제할 물론 그게 강력하진 않지만 몇 가지가 있고 지난 5월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평산로 주출입구 원활한 차량 진입을 위한 선형 조정 그리고 보행자 자전거 구간들 조정 몇 가지가 있었는데 다 해서 12건이에요. 여기서 다 나열하기는 힘든데 그것들을 조건부로 했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입체화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게 됐어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미 공론화위원회 때 그게 약간 포기가 된 상태고 지금 와서 다시 그걸 한다고 한들 현실화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신세계 경찰, 도로교통공단 등 4개 주체가 협의를 한 게 2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신세계 측 부담으로 그걸 교통 부담을 개선을 시켜야 된다. 이 부분은 협의가 된 것 같고요. 차량 정체나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 제공자가 당연히 그걸 제공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봤듯이 백화점 하나 생겨서 차량이 밀리면 우리 시민들의 혈세로 그 도로 하나를 거기다 조명을 하게 되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봤잖아요. 그걸 미리 막으려고 하는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또 두고 벌립니다. 왜냐하면 아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협약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제 조항이 별로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원시는 지금이라도 협약 이상의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을 좀 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좀 창원시에서 이 문제 발생 근원을 제거하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우려점 위주로 좀 짚어봤습니다만 반대로 스타필드 창원에 기대를 거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혹시 교수님께서는 스타필드 창원에 거는 기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는 이제 제가 두 곳을 가봤는데 기대감은 별로 없고요. 우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통 대란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왔고요. 또 하나는 지금 스타필드가 저도 공론화위원회 때 제안한 건데 백화점처럼 굉장히 폐쇄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말로 상생을 원한다면 1층을 오픈된 구조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쇼핑하다가 너무 힘들면 밖에 나가서 밖에 있는 시민들의 떡볶이도 사 먹고 어묵도 사 먹고 또 다시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개방된 구조를 갖고 야외에도 공공시설, 공공공원들을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나온 계획안은 완전히 딱 가둬놓고 오로지 쇼핑만 다란지 체바퀴 돌듯이 시키게 하고 돈 쓰게 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설계 변경을 해서 진정으로 상생할 수 있는 공간적 구조부터 조금 개선을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시대 변화에 따라서 대기업의 지역 상권 진출은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제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노력과 변화도 필요하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동의를 하시는지요?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판매 업종의 전문화나 지역 정서와 융합하는 홍보방법이라든지 전통시장이 많이 갖고 있는 어떤 친근함, 푸근함 이런 지역 시장들과의 연계관계를 스토리텔링하는 어떤 찾고 싶고 가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매장들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또 대학 매장과의 진정성 있는 상생을 통해서 서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스타필드 창원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한데요. 불협화음을 잠재울 열쇠는 바로 창원시의 행정임을 알고 앞으로의 주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